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탈냉전의 주역으로 또 퇴임 이후에는 정당을 초월한 미국의 이념을 상징하는 인물로 존경을 받아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를 기록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업적들을 정리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향년 94살의 일기로 자택에서 숨을 거둔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지난 1924년 6월 12일 메사스 해치주 밀턴에서 태어난 부시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활약하며 무공운장 세계를 받은 베테란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989년 12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를 만나 화합의 시대를 약속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은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를 만드는 기틀이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난 1990년 걸프전을 일으켜 다국적군의 승리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하며 지난 1993년 단일 임기만 채웠습니다. 백악관을 비우며 후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긴 것은 아직까지 백악관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이념을 초월한 화합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인기간 공로를 인정해 최고 수위의 예우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인인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고 미 연방정부 건물과 군 부대 그리고 해외 주재 외교 공간에서 30일간 조기를 개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뜻으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된 5일 휴장을 선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11년 만에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에어포스 1으로 운구된 유엔은 오늘 의회 중앙원에 안치돼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